말은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나는 한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7월 13일 6급2에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역시 삥쥐 가지고 왔습니다. 1부분인데 1부분은 너무 중요한 게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통해 다른 2, 3, 4 부분에 점수를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가 바로 독해 1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 1부분은요 어떤 삥쥐의 종류가 나오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독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장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전체 그림이 다 나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 술, 목 위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로 봐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면서 층을 어떻게 볼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전체를 보고 문장은 층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푸는 순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이 강의를 하지 않았더니요 자꾸 순서대로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적어 보이지만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40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ABCD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신 있는 걸 먼저 푸시고요. 마지막에 푸시는 게 바로 삥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삥쥐의 종류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오, 쉬. 자 순서가 틀린 케이스가 있고요. 이 로우, 뭔가가 빠져 있는 거. 오, 지야. 뭔가 잘못 더한 거죠. 자로우, 뭔가 글이 지저분하게 섞여 있거나. 우용,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순서입니다. 어순부터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어 어수는 부, 주, 부, 술, 보, 목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 위에는 왕관, 예쁘게 꾸며주는 관용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어와 수러 사이에도 이 떠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수러와 보호 사이에도 이 덜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관용어랑 목적어 사이에도 덜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어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면 호응하는 거는 뭘 봐라? 얘네가 맞아야 되고 이 관계가 맞아야 되고 이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호응을 봤으면요. 없으면 더해주고 있으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요. 이 스텝에 맞춰서 어떤 게 삥쥐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A부터 바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면서 수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시황 병마용은 1974년에 발견되었다. 어? 뭐가 이상하냐? 진시황 병마용은요. 이미 발견된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중에서 이 사람은 이 말을 한 목적은 바로 1974년에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러를 쓰지 않고요. 시, 더, 강조 구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바로 A에서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잘못 사용한 거죠. 러를 쓸 게 아니고 덜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 이상하다. 언제 러를 쓰고 언제 덜을 쓰는지 잠깐 문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주어, TNG의 홀러 이 문장과 타, 주어, TNG의 더, 혼 이 문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해석을 할 때는 안 이상합니다. 그는 어제 결혼했다. 그는 어제 결혼했다. 똑같은데 이 문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 슬가 생략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그냥 동작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 걔 어제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은요. 그런데 이쪽은요. 동작이나 행위랑 관련된 방면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미 상대방이 그 사람이 결혼한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걔 언제 결혼했는데 어, 걔 어제 결혼했어. 이게 바로 시 더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시 더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 더 강조 구문을 씁니다. 둘 다 이미 일어난 일에 쓰지만 두 개의 차이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냐 아니면 알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정방식 시 4条 변 등창 4개지아우 상등도 4변식 자, 문장 구조 분석 들어갑니다. 정사각형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사각형은 바로 문장 크게 봅니다. 무엇이다? 아, 사변형이다.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변형이냐 아, 4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4개의 각이 상등한 바로 그 도형이 바로 사각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문장 구조는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C로 들어갑니다. 동랑샤르 시지펀밍시 원다이치호 시앤루 1번과 2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덥고 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사계절이 분명한 것은 바로 온대기후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래서 빙지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상, 시제상 매여 량피아 완취의 양도 수예 매그런 예시 도위 월더 어, 여기도 지금 시도구먼 보이시죠? 자, 문장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자, 뒤에가 다 목적업니다. 마치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유일무이합니다. 도위 월 아주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게요. 시, 더 강조구문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A에 있던 그 삥쥐는 꼭 쓰셔야 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단순하게 긍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시, 더 강조구문이 맞기는 해요. 그러면 이 문장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가 없냐? 수예는 없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수예냐? 두 개의 완전히 같은 수예. 그럼 이제 해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깔끔하게 해볼게요. 세상에는 완전히 같은 두 개의 나뭇잎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은 유일무이하다, 독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슈더 강조구문 지금 두 가지 케이스 봤죠. 첫 번째는 써야 되는 경우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를 강조할 때 단, 상대방이 그 일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긍정을 강조할 때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A부터 같이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자오 시 자의 종거 투성 투장 더 이종 종자오 자, 문장 구조분석 들어갑니다. 도교는 쭉쭉쭉쭉쭉 자, 도교는 바로 종교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교는 종교입니다. 그럼 어떤 종교냐? 중국에서 생겨나고 자라난 일종의 종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삥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교는 종교 맞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야오 가이비에 이거른 쇼신 야오 가이비에 니 또이 타드 칸파 자, 문장 끊어보겠습니다. 여기 야오는요. 뭐뭐 하려면 이란 뜻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려면 먼저 자, 쇼신 먼저 바꿔야 해 관점을 근데 이 칸파는 어떤 칸파냐? 너의 칸파인데요. 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왜? 교우는 주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C로 들어갑니다. 자, 문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 여기에 펀지라는 단어 있죠? 불일치한 것. 의견 차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한 켠에 놓고 함께 자, 여기 왜는 뭐, 미아오까지 가고요. 논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문장 같아요. 우리는 놓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이 문장의 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놓고 노력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는 여기서 왜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왜 어 누리 노력을 하는 것은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샤머샤머 위하여 그래서 자, 그럼 문장 전체에 해석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한쪽에 놓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 삥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있겠네요. 자, 같이 문장 읽어봅니다. 자, 이가으로 릴리 더 도시리 능요 이가 도리 더 샤우엔지 시 우이 헌셔츠다 오늘 문법 주인공이 뭐였죠? 네, 시 더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보겠습니다. 이 자의는 리까지 가겠죠. 높은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것 하나의 독립된 작은 정원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에서 정원을 갖는 것 그것은 어, 쉬더가 있죠? 그러면 사치스럽다. 맞습니다.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치입니다. 그런데 쉬더가 있고요. 쉬더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썼을 때 긍정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요 단어 보겠습니다. 오이 너무 중요한 단어죠? 의심할 바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의심할 바 없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쉬더 강조 구문의 핵심은 어딨냐? 쉬더 더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틀림없이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삥쥐는 바로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쉬더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안으로 쏙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 쉬 헌 쉬더 틀림없이 사치스러운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수업 초반에 말은 방향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에서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합격할 수 있다고 외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날씨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이체스 대표 강사 공정은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